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은근히 자주 사용하지만 뭔가 덜 과학적인 기물이 들기도 하는 기법인 볼밀링에 대해 과연 볼밀링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를 사용하며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볼밀링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액체 상태에서 아주 작은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연구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죠. 하지만 볼밀링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논문들을 볼 때마다 유혹을 느낄 정도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볼밀링이란 단어는 두 가지 용어가 합쳐져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볼, 말 그대로 동그란 구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밀링은 물리적으로 갈아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곡물의 껍질을 벗기거나 분말을 만들고 밀링 머신이라 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절삭하는 공작기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구슬을 이용해 분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밀링 장비는 생각보다 간단한 구성입니다. 튼튼한 용기와 그 속을 채울 구슬이 전부기 때문이죠. 그림처럼 작고 귀여운 볼밀링 반응기도 있지만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정말 거대한 장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은 구슬이 아니라 투포환용 쇄공과도 같은 거대한 구슬이 가득 들어있기도 합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거대함이야말로 볼밀링의 장점입니다. 간단하고 큰 대용량의 반응기죠. 흔히 금속으로 이루어진 구슬이 볼로 사용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크로뮴이 함유된 스테인리스 강이 사용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그냥 쇄구슬이 쓰이기도 합니다. 금속으로 인한 화학 반응이 우려되거나 부식될 수 있는 상황에 쓰기 위한 세라믹볼도 흔합니다. 심지어 너무 강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한 상황에 사용되는 네오프렌 고무볼도 있습니다. 이들은 튼튼한 특수강이나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상황에 맞는 용기에 넣어진 채 대굴대굴 굴려집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부에 볼과 반응 물질들을 넣고 레미콘이 시멘트를 뒤섞듯 계속해서 회전시킵니다. 물론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회전속도가 있습니다. 회전속도가 느리다면 통하부에 모인 채 소소한 충돌이 이어질 테고 회전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원심력에 의해 벽면에 붙은 채 빙글빙글 돌아가며 인접한 볼길이만 부딪힐 것입니다. 적절한 회전속도에서는 구슬이 벽면을 타고 오르다 아래로 떨어져 내리며 강한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직접적인 볼들의 충돌, 전단력, 마찰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내부 환경의 거대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작은 접점들에서 발생시킵니다. 물리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화학에 사용될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에너지나 극단적으로 강한 에너지가 화학 반응에 쓰이는 것은 볼 밀링 이외에도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안경점에서 자주 보이는 초음파 세척기가 있습니다. 초음파기 혹은 소니케이터라 불리는데 세척용은 수조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초음파가 발생합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집약시킨 것이 탐침을 사용하는 프로브 소니케이터 혹은 팁 소니케이터입니다. 물론 프로브 소니케이터가 베스 소니케이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단순히 치익 소리를 내며 진동으로 세척한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짜임새 있는 원리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초음파 처리기는 전기 에너지를 처리 중인 샘플로 전달하는 초음파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초음파 처리기에 의해 생성된 음파는 음파의 주파수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압축 및 팽창 주기를 번갈아 생성합니다. 저압 사이클 동안 고강도 초음파는 작은 진공 기포를 생성하며 반복적으로 압축 팽창이 이어지다 기포가 더 이상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으면 고압 사이클 중에 격렬하게 붕괴됩니다. 붕괴 시작에서는 내부로 폭발하며 물질을 끌어당기고 충격파는 순간적으로 무려 5000도의 온도와 500바 즉 493기압의 힘을 발생시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라면 화학 반응에서도 작용하겠죠. 당연합니다. 여러 활용도가 있지만 정말로 반응에 쓰이는 것을 소개하자면 금속 양이온이 녹아있는 물에 단순히 초음파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환원 반응이 일어나며 나노입자가 합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결정성이나 구조가 유지된 채로 만들어지니 화학 반응에 사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음파를 이용한 화학 반응을 초음파 화학이라 부르며 초음파 화학 합성법도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음파가 단순히 에너지를 제공해 부수거나 세척하고 입자가 뭉치도록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결과를 본다면 2022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이었던 클릭 반응을 구리코일의 진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진행시키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용액 속에서 단계적인 화학 반응을 통하기보다는 음파 진동을 이용한 고에너지 구리 금속 자체가 화학 반응을 높은 수율로 진행시키니 파동의 일종의 소리가 화학과 관련 없다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다른 강력한 에너지의 예시는 불을 그대로 사용하는 직화구이 즉 파이롤리시스입니다. 탄소 물질 등을 불로 태우며 탄소 나노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재료를 에어로졸 형태로 쏘아내며 고에너지에서의 초급속 반응으로 물질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불은 약 2000켈빈 정도 온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한다면 모두 분해되거나 탄소 그으름 덩어리가 되어버리겠죠. 무기물을 합성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금속 원소가 고르게 뒤섞인 일종의 고체 용액이자 고엔트로피 합금 형태의 물질을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다원소 고엔트로피 물질은 수소 발생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차세대 식물질로 최근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 불로 직접 합성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유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가장 물리적인 화학 합성법 중 하나인 볼밀링은 왠지 매끈한 베어링 구슬이 대량 생산 가능한 시기부터 탄생했을 근현대 합성 기술 같지만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그리스 철학자였던 에레소스의 테오프라스투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오프라스투스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이 생긴다 정도가 아닌 화학과 연금술 역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원소인 수은의 합성입니다. 수은은 보통 황화수은 광물이자 붉은색 광석인 진사에서 추출됩니다. 추출 과정도 크게 어렵지 않아 열처리를 하면 광물이 땀 흘리듯 표면에서 수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테오프라스투스는 기원전 322년경 작성한 저서인 온스톤스에서 구리로 만들어진 막자와 사발로 진사를 식초와 혼합해 열심히 갈았더니 수은 금속이 얻어졌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최초의 기계적 화학 합성법으로 여겨집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해온 기법 중 볼밀링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간단한 예로 무언가 분쇄하고 겸사겸사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흑연을 볼밀링한다면 겹겹이 쌓였던 구조가 떨어지고 또 작게 깨지며 가장 각광받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탄소 소재인 그래핀이 얻어집니다. 볼밀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혼합해 마치 빙수를 만들듯 열심히 구슬을 충돌시킨다면 기화된 이산화탄소와 고에너지에서 반응하며 그래핀의 가장자리만 산화된 형태의 물질이 얻어집니다. 이를 용액 속에서 화학적으로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응도 위험하고 정제도 오래 걸리며 귀찮습니다. 볼밀링은 혁신적으로 그 과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더 신기한 예를 들려드리자면 암모니아 합성법을 볼밀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버보슈법을 통해 합성된 암모니아는 여전히 500도에 가까운 온도와 200바의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계 에너지의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네이처 자매지의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보고된 방식에 따르면 철총매와 함께 볼밀링 했을 때 45도 1바에서 암모니아 합성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최종 암모니아 농도는 82.5 부피 퍼센트이며 이는 고온 고압 조건인 하버 공정보다 훨씬 높은 효율입니다. 구체적으로 철 분말 총매들이 질소 분자를 흡착 및 분해해 원자 질소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볼밀링을 통해 철 입자들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며 질소 분해를 촉진하고 수소화가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귀중하며 유용한 총매인 백금족 원소의 회수에도 볼밀링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백금족 원소는 보편적으로 루테늄, 오스뮴, 로듐, 이리듐, 팔라듐 그리고 백금으로 이루어진 원소들을 의미합니다. 모두 여러 화학 반응에서 아주 유용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매장량이 적습니다. 물을 분해해 수소를 넣는 과정에서도 백금이 사용되는 등 필요성은 끝없이 높아지며 회수도 필수적입니다. 왕수를 이용하면 귀금속들을 녹이기 쉽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금은 간단히 녹지만 이리듐과 같은 원소로 갈수록 왕수를 붓고 마이크로파까지 처리하는 등 노력해야만 녹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폐수 처리와 관련된 환경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왕수 사용은 점점 선호되지 않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산화 세륨과 함께 폐총매를 볼밀링한 후 염산으로 씻어내면 백금이 녹은 상태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구에 한정적인 양의 귀금속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폐전자제품의 금 등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사업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통에 구슬과 폐총매를 넣고 돌리고 씻어내서 백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백금 외에도 금을 유기용매에 녹도록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금속들은 양이온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는 비교적 쉽게 녹지만 유기용매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기용매를 사용해야만 하는 반응들도 있기 마련이고 물질의 상을 옮겨주기 위한 다른 물질을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볼밀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속이나 무기물만이 대상은 아닙니다. 세라믹볼과 함께 볼밀링하며 고분자 중압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볼의 충격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유기반응을 촉진하는 셈이죠. 고분자 반응보다 더 복잡한 것도 가능할까요? 정말 유기반응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화학반응이 볼밀링만으로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설계만 완벽히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이산화규소, 즉 실리카 나노입자와 함께 볼밀링해서 유기분자들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원하는 물질이 합성되도록 하는 연구도 최근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가장 큰 볼밀링의 매력이란 역시 대용량으로 엄청난 양의 화학반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개발된 화학반응들이 산업 분야를 비롯해 실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난간이 대량 합성과 생산입니다. 볼밀링의 적용은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요약입니다. 볼밀링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물리적 작용을 화학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예상외로 정말 온갖 화학반응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대용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아름다운 마우스